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장 상품관리 애플리케이션 만들기의 기술 면접 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질문은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의 자료형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품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상품 클래스를 정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다른 정수 데이터와는 다르게 아이디는 인티저가 아니라 롱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이유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인티저의 경우 4바이트 즉 32비트로 숫자를 표현하는데 그건 약 43억 정도의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의 경우 음수는 버리고 양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절반인 약 21억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21억개 이상 추가되는 경우 아이디 값이 표현 범위를 넘어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 1씩 커지는 아이디의 경우 인티저보다 2배 많은 비트 즉 64비트를 사용하는 롱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디로 자주 활용되는 것 중에 이렇게 인티저나 롱 말고도 유유 아이디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설에도 간단히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접 질문은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을 계층별로 나누는 설계 방법입니다. 이전 강의에도 이야기 했었는데요. 컨트롤러에서 모든 로직을 처리하면 다른 컨트롤러에서 똑같은 기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을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4개의 티어로 나누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레이어별로 해야 할 일과 책임을 잘 나누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레이어가 잘 나뉘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컨벤션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코드를 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형태로 코드가 배치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테스트를 할 때도 유리한데요. 우리가 했던 구조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만 바꿔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쓰고 테스트를 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컬렉션을 사용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강의가 진행되면서 코드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면접 질문은 ThreadSafe, 즉 동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강의와 이 도서에서 Thread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스프링부트 웹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멀티 Thread로 처리합니다. 서로 다른 Thread가 동시에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기화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레이스 컨디션, 즉 경쟁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쟁 상태에서는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은 값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건 시스템의 심각한 버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유 자원이 적절히 동기화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적절히 동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는 ThreadSafe한 상황이 되는 거고 ThreadSafe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ThreadSafe한 컬렉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ThreadSafe에 대해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면접 질문은 DTO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주제죠. DTO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 내부적으로 다뤄지는 도메인 객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변경에 취약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혹은 서로 다른 API에서 동일한 도메인 객체를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싶을 때 DTO가 없으면 불필요한 필드를 보여주거나 추가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면접 질문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빈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을 사용하는 이유도 강의에서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었습니다. 메서드 같은 로직만 사용하려는 경우 새로 생성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만 만들어두고 사용하는 게 성능상 이점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애초에 스태팅 메서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성능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데요. 스태틱이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인터페이스로 감싼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만들면 테스트가 용이해집니다.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하는 상황에서 컬렉션을 사용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거든요. 관련해서는 12장에서 객체지향적인 코드로 바꾸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면접 질문은 컨트롤러 애노테이션과 레스트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강의에서 앞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용했던 컨트롤러에는 레스트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컨트롤러에 그냥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응답으로 제이슨이 아니라 JSP 같은 별도의 뷰 페이지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JSP로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만들 일이 있다면 사용하겠지만 이 도서와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차이점 정도로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더라도 리퀘스트 맵핑마다 리스폰스 바디를 붙여주면 REST 컨트롤러랑 마찬가지로 응답으로 제이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품관리 애플리케이션 만들기의 기술 면접 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상품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유효성 검사 로직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